와 뭐야 난 뭐한 거야 아 참을 수 없다 얘 좀 잡아봐 신지들부터 죽였고 다음은 노틸 차례야 신지들을 죽여버렸어 왜 내 막탄은 자꾸 노틸이 먹는 것 같지 되게 내가 잘하고 있는데 계속 기분이 쎄해 분명히 나는 지금 신지들을 잡았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왜 노틸아스는 계속 기분이 좋지 뭐가 좀 이상한데 아 데리고 왔어 내가 피즈를 데리고 왔어 아 아 이제 못 잡았어 나 데미가 될 줄 알았는데 오 야 뭐 가자마자 죽어 나는 이렇게 다들 점사를 잘해 내가 받았어 궁을 어쩐지 너무 순삭하더라 궁 앞에서 맞아 죽어 아 내가 그러면은 피즈 궁을 빼고 시작했구나 피즈 궁을 반성해 버렸구만 야 내가 아주 큰 역할을 했네 아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거 같지만 你